음악 예 안녕하십니까 주진우라는 검사 출신 의원이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11월 16일 날 이재명 1심 선거 공판을 생중계하자고 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때도 생중계를 했다 시청률이 잘 나올 것이다 참 이 사람 다시는 이런 사람 좀 보고 싶지 않은데요 특히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도 부산에서 말이죠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똑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확정졌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검사들이 장난치고 조작해서 만들어낸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진우원 좀 있으면 당신도 생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거리 등에서 국민투표가 점점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군별 경남 도민대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을 쫓아내자 경제파탄 민생붕괴 친일정권 매국정권 국민삶이 파탄나고 있다 내일 모레조 25일날 경남 도민대회가 열립니다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다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 컷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기층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농민총연맹 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전국 시군구 풀뿌리단체까지 국민투표 추진본부가 설치됐습니다 11월에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그리고 12월에 민중총걸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투표하는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김태영 소장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10월 8일부터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에 우리는 국회의의 탄핵청원 14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든지 거리에서 다니시다가 전국 시군구에 국민투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국민투표 하셔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바로 피플파워가 결국은 몰아낼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현역 군인이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군인도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을 몰아내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고 챌린지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여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될지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정파니 뭐 어디서 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윤석열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바로 우리 힘으로 그래야지만 한동원도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당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조중동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윤석열과 한동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과 한동원 뭐 그냥 쇼하다 말았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선회담이다 한동원이 야단만 맡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딱 품잡고 말이죠 마치 훈계하는 듯한 그 장면들 야단치는 듯한 장면에서 한동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조중동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중동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친환과 친윤의 개파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상당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경향성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특검법 재의결 찬성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피플파워다 국면의 전환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한동원을 밖에다가 24분 동안 세워놨다 그럽니다 완전 군기잡기죠 아니 여당 대표하고 회담에서 24분 동안 서있다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아쉬운 건 윤석열인데 말이죠 한동원은 지가 아쉬운 티를 냅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윤석열은 추경원을 불러서 만찬인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원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너 없어도 된다 108명이 중요하다 그것은 네 손에 달려있지 않다 친한 게 웃긴다 우리 검찰 캐비넷에 다 있다 너희들께 어제 그 사진을 보면 한동원 굴복해라 너 지금 댓글 공작 수사로 구속시킬 수도 있다 겁주는 장면입니다 이 조폭 집단 깡패 집단의 검사의 위기에 하이라키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독대하자 그래서 떠들어? 친년계에서는 벌써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전부가 아니라 추경원 내 대표가 진짜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깊게 바라볼 대목은 조중동의 태도입니다 연일 조중동에서는 김건이를 버려라 그리야 산다 동아일보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신문에서 특검법을 합의해야 된다 윤석열과 한동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특검법 제 의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한동원이 믿는 구성은 바로 조중동과 다른 세력이겠죠 과연 조중동은 그냥 언론이 아니죠 권력 집단이죠 윤석열 정권을 창출시키고 윤석열 정권과 함께 괴를 같이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전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편집구장 선사님이 가서 발행을 하는 데인데요 이 조중동의 아료 시사전원에서 김건이 내관이다 또 경고했습니다 보수와 영남도 등 돌렸다라고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이 최저치다 골든타임 지났다라고 시사전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4.1%를 기록했죠 한국갤럽 NBS도 20% 최저치입니다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끔찍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검찰 권력 하나 믿고 있는 것이죠 영남권도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TK가 27.1% 윤석열이 가장 믿고 있는 70대 이상에서 또 부정이 과반을 넘어버렸습니다 53.7% 이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31.3% 민주당은 44.2%입니다 시사전원에서 김건희 문제, 한동 갈등, 의료대란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일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공판입니다 그 선거 공판이 자기네 바람대로 되라 그러면 우린 뒤집을 수 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개혁 진영의 구심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제거하면 윤석열도 내려오게 만들고 김건희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개혁도 하고 그래서 보수 재직권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에 제대로 된 대선 후보도 없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죠 아주 얕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앞으로 한 달 앞으로 한 보름 이상 남았죠 한 2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검찰 정권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선거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의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없는 압박들을 강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언론과 검찰 정권과의 유착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언론인들 저희가 온라인 뉴스와 몇 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언론인들입니다 이동관 동아일보 출신이죠 이명박 캠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 특본과 맞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바로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사퇴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이진숙 MBC 출신이죠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뚝딱뚝딱 다 해치운 다음에 탄핵당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류희님 방통심의위원장 이 사람도 YTN 출신입니다 미디어 연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이동관 이진숙 류희님은 저희들 입에도 오르내리기 쉽습니다마는 참 볼 수가 없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협작군이죠 완전히 사냥개들이죠 황상무 핵할 테러 얘기에서 쫓겨났던 황상무 KBS 앵커 출신이죠 시민사회 수석을 했고 지금 현재 또 백제예술대학 부총장으로 가시다고 가서 계시다고 합니다 부총장 로비하는 데죠 정권과의 로비 언론과의 로비를 맡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이 중화일보 출신이죠 문체부 장관 영예 문체부 장관을 했습니다 박용찬 MBC 출신인데요 문화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충선 영득포 의리인가요 충선 출마해서 공천 받았지만 낙서를 했습니다 정흥복 춘천 MBC 사장 출신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참근부회장입니다 이런 자리도 논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김대남이가 서울보증의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이런 한국전파진흥 이런 데가 거기에 또 상근부회장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 가셨네요 임현찬 조선영상 귀전대표 지금 나스미디어 사회이사 사회이사로도 많이 가요 김한열 대구 MBC 사장 출신 윤석열과 대구가 있을 때 사귀었나요 하여튼 도로교통공사 상임이사입니다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시겠습니다 손지혜님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출신입니다 외교부의 문화협력대사로 갔습니다 문화협력대사 이런 자리도 있는 모양이죠 박강수 시사포커스 사장 지역신문 사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왔고 마포구청장의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많이 들어보셨죠 MBC 부사장 출신입니다 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입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아주 꿀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연봉도 높고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송태권이 한국일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일보 상무 출신입니다 언론중재위원의 중재위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의 중재위원을 하니 언론중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호 국민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언론중재위원의 중재위원입니다 박경화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코바코 광고집회 하는데도 코바코 이사입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더 못 걸랐는데 이 외에도 엄청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언론인들이 한 자리 다 차지하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언론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정하고 그리고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올리고 데스킹하고 그러면 바로 퇴임 이후에 몇 년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언론 카르텔들의 꿈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아봤던 사람이고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서 어디에 나가면 언론의 자윤이 비판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아주 딱 고개 쳐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 이들 외에도 우리는 정직한 언론 기자들도 있고 여러분들 뉴스 커멘터리도 있고 유튜브 대한민국의 언론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11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압박해야 됩니다 한국 법원이 여태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에 항상 적절하게 적당히 순정해 왔습니다 독재정권 시대 때부터 순치 당했었죠 처음에는 해방 이후에 법원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법원도 사실상 일제시대의 유산이죠 당시에 독재정권 때도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도 법원은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는 대로 공소장대로 아주 겁났던 거죠 수많은 시국사건이 민주화 이후에 재심 신청을 했을 때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1997년에 가서 광주에서 대학살극을 벌인 전두환 노태우 신구부 집단에게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 가서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과도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에서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역시 90%가 넘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바로 내줍니다 검토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법리상 문제만 없다 그러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서 우리 국민의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도 바로 법원입니다 특히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짜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완전히 개인의 인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내놓고서 제대로 밝혀진 죄명은 없습니다 검찰의 협박에 겁먹은가요? 사전심사제도 하자고 국회에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거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양승태의 사법농단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권과 정권과의 거래를 했었죠 재판거래 문건이 나중에 밝혀져서 큰 일이 있었는데요 양승태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승진 그리고 다른 부처의 발령 문제 서기호 판사 사건 대표적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재의명을 무기로 해서 판사들을 길들여왔습니다 배석 판사에서 대법원장까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위부대였습니다 관료화된 정치화된 법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젊은 양심적인 판사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압박하고 국민의 피플파워가 보여지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과연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과 법원의 협업 없이는 윤석열 정권 탄생도 그리고 유지도 어렵습니다 유지도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승인 무제한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 엘리트 판사 고시공부에서 어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이런 판사의 방명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법법을 입은 귀족들의 법을 무기로 한 법치주의에 언제까지 우리는 숨죽여야 되고 휘둘러야 되고 판결이 나오면 모든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죠 법의 심판에 국민들은 인정해야 된다 87년 항쟁이 결국은 검찰과 그리고 판사들과 언론인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돌멩이 던지고 고문당하고 거리로 나갔던 것인가요 직업법관들 직업검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슬픕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여줬지만 이들은 우리의 뜻대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